그러면 이제 폐암의 진단부터 병기까지 좀 저희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폐암이 진단된 이후에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먼저 정의석 교수님께서 수술적 치료부터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폐암의 치료는 크게 수술적인 치료와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각각의 치료는 폐암이 종류와 병기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비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는 비교적 조기에 진단될 경우 수술적 치료를 하면 완치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병기가 3기 이상에 쭉 진행된 암일 경우라도 암의 위치라든지 임프절의 전이 정도, 환자의 폐기능 등을 고려하여 수술을 시대해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수술이 불가능한 일부 국소진행성 폐암에서는 수술 전 선행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시행해서 암의 크기를 충분히 줄인 후에 수술적인 절제술을 통하여 치료 성공률을 높이기도 합니다. 비소세포암 1기는 수술료 치료가 끝나기도 하지만 2기 이상에는 수술 후에 재발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보조항암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소세포암 폐암의 경우에는 대부분 진단 당시에 병이 진행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주 초기를 제외하고는 수술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최근 저설량 패시티 검진의 대중화로 인해서 간류리 음영의 폐결절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 아쉽게도 현재까지는 국내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치료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학회에 발표된 바에 따르면 우연히 발견된 간류리 음영의 50%는 저절로 소실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크기가 1cm 이상의 순수 간류리 음영이거나 혹은 부분 간류리 음영의 80%에서는 실제 암으로 진단되었는데요. 이러한 병변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수술적 절제술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술은 크게 흉관경 수술과 개형술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흉관경이란 흔히 알려진 복경경과 같이 비디오 모니터를 장착한 내시경 기구를 통해서 수술을 하는 방법이고 가슴을 약 2mm에서 5mm 정도로 작게 절개하고 2개에서 3개의 작은 구멍을 이용해서 수술기를 넣고 수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이런 경우는 초기 폐암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고요. 이러한 흉관경 수술은 흉터가 작고 통증이 적고 효복이 빨라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빠른 것이 장점입니다. 반면 개형술은 20에서 30cm 정도의 피부와 여러 층의 근육을 절개하고 갈비뼈, 늑골을 벌려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두 수술 방법 간의 수술 성격률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 친습 수술인 흉관경 수술이 개형술에 비하여 여러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행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일부 진행성 암이나 과거 결핵이나 늑막염으로 인해서 심한 흉막 유착이 예상되는 경우에서는 개형술을 중간에 바꾸기도 하고 우선적으로 시행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수술, 항암제 치료와 함께 3대 암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고에너지의 방사선을 이용해서 암을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폐암 환자 치료에 있어서 매우 다양한 경우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선 폐암의 완치를 목표로 치료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즉, 근치적 목적인 경우는 비소세포암인 경우에 변기는 1기이지만 폐기능이나 전신 상태가 불량해서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이거나 2기나 3기 초에 수술을 시행하고 나서 병리 소견에서 절제연에 암세포가 남아있거나 혹은 종격동 임파선 전의가 있는 경우에 항암제와 함께 보조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있겠고 역시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나 3기 말의 경우에는 항암제와 함께 근치적 목적의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세포암의 경우에는 제한적 병기에 항암제와 함께 근치적 목적의 방사선 치료를 시행합니다. 꼭 근치적 목적이 아니더라도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통증 또는 증상 완화라든지 골절 등의 예방을 위해서 원발병소나 전이병변의 고식적 목적의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대개의 경우 6주 정도 날마다 치료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치료 목적이나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위해서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먼저 치료 계획용 CT 이미지에 치료 부위와 주위 정상 조직을 표시하고 최적의 선량 분포를 얻도록 치료 계획을 세웁니다. 치료 계획이 완성이 되면 방사선 치료가 시작이 되는데 사진처럼 치료 기계 아래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누워 있으면 기계에서 방사선이 나와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내과적인 문제로 방사선 치료만 시행한 환자분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방사선 치료 전 후의 CT 사진인데요. 왼쪽 화살표 부위의 암 덩어리가 방사선 치료 후에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항암 치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항암은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방식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수술 후에 재발률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항암 치료의 경우는 전체적인 기간을 미리 정해놓고 하는데 약 4주기 크게 4번 정도를 3개월 가량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상이 없다면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추적관찰을 하게 됩니다. 또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같이 할 때에는 방사선 치료 기간 동안에 항암 치료는 항암 치료 스케줄 그대로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비소세포 폐암 4기나 소세포 폐암 확장병기 같이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항암 치료만 단독으로 할 때에는 미리 전체 치료 기간을 정해놓고 하지는 않는데요. 보통 약제마다 다르겠지만 폐암의 경우는 보통 3주에 한 번 정도 항암 치료를 하게 되고 항암 치료를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할 때마다 중간중간 CT 등에 검사를 해서 항암제에 대한 반응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 평가를 해서 병변이 혹시나 커진다든지 이렇게 내성이 예측이 되거나 아니면 환자분이 치료는 좀 되고 있는데 부작용이 너무 심해가지고 도저히 약제를 유지를 하지 못한다든지 이럴 때는 저희가 항암제를 변경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폐암 치료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환자분의 기저 폐 질환이나 폐기능 상태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할 텐데요. 이런 면에 있어서 호흡기 내과적인 치료에 대해서도 저희 이세희 교수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망률이 높은 폐암인 이유 중에 하나가 진단이 늦어지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폐암 진단받으시는 환자분들이 나이가 많고 담배와 연관돼서 폐기능이 안 좋거나 다른 만성 폐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망률이 높은 이유가 됩니다. 따라서 흡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금연을 권고를 하고 흡연과 연관된 다른 만성 폐 질환이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폐암 중에서 흡연과 밀접하게 연관된 소세포 폐암 그리고 비소세포 폐암 중에서 평평상피세포암으로 진단받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폐암 이외에도 흡연으로 생길 수 있는 다른 만성 호흡기 질환, 대표적으로 폐기종이라고 이야기하는 만성 폐쇄성 폐 질환과 폐섬유증과 같은 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폐암 자체의 병기를 고려한 치료 외에도 동반된 다른 폐 상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적절한 치료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폐암 자체의 병기가 조기 폐암이다 라고 할지라도 환자의 폐기능이 불량한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초기부터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가 됐든 금연을 반드시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금연이 제일 중요한 치료가 되겠고 폐기능 검사를 시행을 했을 때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부합하는 폐기능 저하 소견이 나오면 폐기능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흡입기를 적극적으로 잘 사용을 해서 최대한 폐알량을 좋게 끌어올린 다음에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추천이 됩니다. 만약 CT에서 폐섬유화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폐암 치료와 병행해서 폐섬유화를 억제하는 약물도 같이 사용해 폐기능을 더 나쁘게 진행하는 것을 막아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운동능력이 저하된 경우에는 호흡요법, 호흡재활 등을 통해서 보조적으로 호흡근의 효율을 향상시켜서 환자분의 호흡능력을 최대화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에서 이제 말씀들 해주신 것처럼 폐암은 기본적으로 이런 치료 원칙에 따라 환자분의 치료 방향을 정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병기가 좀 애매하다든지 아니면 환자분의 폐기능이 안 좋거나 다른 기저질환이 있다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치료를 다르게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분당차병원 폐암센터에서는 폐암 다학제 진료를 활발히 하고 있는데요. 다학제 진료란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호흡기내과, 흉부외과, 방사선종양학과, 혈액종양내과 이렇게 각 분야의 여러 교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상의를 하고 그 자리에서 환자분과 보호자분께 설명을 드리게 되는 진료인데요. 환자분께 정확하게 지금 현재 상태를 알려드리고 어떤 것이 이 상황에서 환자분께 최선의 치료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큰 수술이기 때문에 아무리 수술 전에 기력이 좋으셨던 분들도 수술 후에는 자연스럽게 신체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폐암으로 흉부에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면 부작용으로 방사선 식도염과 방사선 폐렴이 생기게 됩니다. 이전에 폐암으로 진단받았던 것, 그 자체가 굉장히 폐암 재발의 고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약제의 종류나 용량,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